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용품을 소개해주는 다니엘 룩입니다. 오늘은 2019년에 구매한 제품 중 패스룸 제품에 대해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패스룸에서 9가지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정리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릴렉스 샤워. 릴렉스 샤워는 한 달에 한 번씩 목욕을 시킬 때마다 유용하게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샤워기로 롤리폴리를 씻기면 물이 튀어 얼굴 또는 귀로 물이 유입될 확률이 있지만 릴렉스 샤워로 샤워 시 몸에 밀착시켜 사용하다 보니 얼굴과 귀에 물이 들어갈 확률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시키면서 온몸 마사지와 빗질까지 하다 보니 목욕과 죽은 털 제거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씻기고 나서 건조를 할 때 털 빠짐이 좀 많이 줄어든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샤워기 자체에 온오프 기능이 있어서 한 손으로 샤워기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손으로 거품을 내고 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 샤워시키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스펀지 타올. 스펀지 타올 같은 경우에는 처음 구매하고 바로 사용했을 때는 물 흡수량이 기가 막힐 정도로 좋았습니다. 한 장에 한 마리를 닦고 털을 대충 말렸을 정도의 흡수력이 정말 놀라왔는데요. 그러나 사용을 하다 보니 점점 흡수량이 줄어드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일반 수건보다 흡수력이 좋은 점은 장점으로 뽑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색깔 또한 노랑노랑해서 사람 수건 같지 않은 점도 좋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드라이 자켓. 드라이 자켓은 가정의 아이들을 말리기 위한 딱 최소한의 사이즈로 만들어졌으며 따로 장소를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이즈 또한 어떤 고양이라도 편하게 말릴 수 있도록 말이죠. 사용법 또한 매우 간단하며 양의를 자켓에 얼굴을 빼고 입힌다라는 생각으로 입혀준 다음 목 부분을 벨크로를 좋아 아이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간단한 듯 쉬운 듯 보이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고양님은 매우 빠르거든요. 롤리폴리는 샤워를 시키기 전에 발톱 정리를 하고 귀청소를 하고 이렇게 샤워를 하기 때문에 이 드라이 자켓이 찢기거나 한 적은 없지만 발톱이 긴 양이라면 충분히 자켓을 찢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이 자켓으로 완전 건조를 하는데 15분 정도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15분 정도를 사용한다 해도 완벽한 건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을 꺼내놓고 간식을 주면서 말리기 때문에 불안감을 줄여준다 이런 아이디어는 좋았으나 간식이 없으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드라이기 소리에 민감한 아이들이라면 더욱 심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드라이기를 켜두고 간식을 주면서 널 위협하는 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 비싼 드라이룸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고 가정에 드라이기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이 제품 하나만 구매해도 아이들을 조금 더 편하게 빨리 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나름 괜찮은 소비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펫닥터 스프레이 펫닥터 스프레이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 캣타워 등등 아이들이 사용하지만 세탁이 불가능하거나 청소가 어려운 부분에 뿌려서 닦아주는 살균 소치제입니다. 살균을 해주고 냄새를 잡아주면서 향은 무양, 냄새를 잡아주는 역할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집 롤리폴리는 캣타워나 쾌휠에 뿌려준 다음 닦아주고 나면 거기에 부비부비를 할 만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냄새를 완벽하게 잡아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미세하게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불만족스러웠어요. 다섯 번째, 클린업 매트 클린업 매트는 자동차 벌집 매트에서부터 출발해온 것 같이 생겼는데요. 화장실의 사막화를 막아주기 위해서 출시한 클린업 매트는 화장실 밑에 깔아주는 용도입니다. 사이즈도 타사에 비해 넉넉한 편이며 마감 또한 괜찮은 편입니다. 사용한 지 반년 정도 되어가지만 아직 떨어지거나 끊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나 색이 노란색인 만큼 집 어디 두어도 눈에 띄는 점 그리고 저처럼 큰 화장실을 사용한다면은 사이즈가 조금 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 화장실로 생각했을 때는 모래가 튀는 방향으로 깔아두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정도의 사이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대형 화장실을 쓰고 있으시다면 두 개를 구매하셔서 이렇게 같이 설치해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용도실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출입구에 이렇게 깔아놨는데 모래가 거실로 유입되는 것이 많이 줄어서 사막화를 줄여준다는 정도의 느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여섯번째 힐링 브러쉬 가장 최근에 산 힐링 브러쉬는 데일리빗이 아닌 위클리빗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일리빗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이들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듯 매일 사용하는 것은 안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얼굴에 피지를 제거를 매일 하지 않듯 우리 냥님들의 피지 제거도 매일 하면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힐링 브러쉬는 외관상 샤워기와 유사하게 생겼지만 최고의 그립감을 선사해주며 아이들을 빗질할 수 있는 점 이것이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빗부분이 보통 스틸로 제작되어 있는 것이 많지만 이 제품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점도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척에도 용이하여 사용 후 세척하여 건조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번째 캣츠 버블 샴푸 컨디셔닝 효과 극대화 자연 유래 성분 숏베리 추출물 44%가 함유되어 연약한 고양이 피부에 자극 없는 캣츠 버블 샴푸 세정 그리고 실키 효과 그리고 풍성한 거품 무덕성 무향 정전기가 덜 나게 해준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샴푸와 린스를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목욕 시간을 줄여준다는 점도 매우 좋았고요. 그리고 목욕시키기 전에 빗질 해주는 거 절대 까먹지 마세요. 빗질을 해주고 나면은 목욕시키기도 편하고 목욕시키는 시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용 후기로는 거품이 많이 나고 무향이고 이런 점은 다 좋았지만 양반향이겠지만 개체에 따라 사용감 또한 많이 틀렸습니다. 롤리 같은 경우에는 털이 뻣뻣해진 느낌이었고 폴리는 정전기가 더 심해졌습니다. 이 캣츠 버블 샴푸를 사용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빠르게 식힐 수 있는 점에서는 정말 좋았던 것 같고 샴푸를 아직 못 정하셨거나 이런 분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 더스트 프리 벤토나이트 먼지가 안 나는 벤토나이트라 해서 SNS에서 매우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벤토나이트입니다. 벤토나이트 중에 먼지가 안 난다는 점은 매우 위점이지만 모래 입제가 좀 큰 편입니다. 옛날에 놀이터 모래의 입자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던져도 부서지지 않는다 이런 홍보를 하고 있지만 12kg짜리 3개를 구매해서 사용해본 결과 입자가 깨져서 약간 짜잘짜잘하게 남는 경우가 조금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이들이 좋아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 냄새도 잡아주고 이런 점은 조금 괜찮은 점인 것 같아요. 고양이의 행복지수는 화장실로부터 온다고 하니 2주에 한 번씩 전체 교환을 한 후 화장실을 세척해주세요. 이게 우리 행복한 고양이들을 위한 길입니다. 아홉 번째, 두부모래입니다. 녹차 냄새가 나는 두부모래인 이 두부모래는 뭔가 녹차가 오래된 그런 향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녹차 향이 뭔가 모를 조금 이상한 냄새로 변합니다. 롤리폴리 같은 경우는 두부모래를 사용하지 않아 한 달 동안 두었는데 두 번 정도 사용해서 그냥 다 버린 모래이긴 하지만 두부모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줌 같은 경우 진짜 기가 막히게 굳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점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패스룸 제품을 한 번에 정리해보았습니다. 협찬으로 촬영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시죠?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 유지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되는 것도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영상은 2019년에 구매한 용품을 정리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 용품을 소개해주는 다니엘 루프였습니다.